아니, 아니. 다시. 다시. 단데. 자, 시작. 다시. 오빠 하지마. 다시. 아! 와, 미안해. 와, 미안해. 팔 조심해. 고생했어. 시간 진짜 빠르다. 우리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. 야, 아직 멀었거든요? 우리 뭐 좀 먹고 할까? 가자. 난 딸기 포로. 친호는 다음에 먹어야겠다. 야, 맛있겠다. 와, 감사합니다. 와! 떡볶이도 참 이쁘게 먹네. 떡이야, 떡. 떡꼬치.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그 떡꼬치 그 맛이야. 근데 이건 쌀떡볶이 같아. 이거 매니저님 같아주면 진짜 좋아하겠다. 너 그분 무서워서 그렇지. 좀 tac. 그냥 좀OL 오늘은 하면서 나야 꽃비가 내리면 I'm going to him not tell you 그 순간 다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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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 헤어지고 다시 하나, 둘, 여기서 돌아, 이렇게 아, 그렇게 가까이서 돌면 어떡해? 미안 거리가 안 맞으니까 너꺼 의상 좀 체크해볼까? 어 잠시만, 잠깐만 이거를 아, 아파 잠깐만, 파, 파를 됐다 새로 사야겠다, 그치? 응 가자 지금? 응 좋아 잘됐다, 뭐 사러 가요? 어, 의상 사러 몽룡이 의상이요? 어 그렇구나 몽룡이 의상이구나 그럼, 간다 아, 잠깐만 어 나도 내꺼 의상 너무 낡아서 바꿔야지 바꿔야지 했었는데 언제 가요? 나 지금 화장실 좀 들려야 될 거 같아가지고 야 야 너꺼 너무 좋아 네? 제일 잘생겨 보여 아, 그래요? 어 그럼, 우리 간다 화장실도 응원할게 화이팅! 네 아우, 펴파 아우, 대표님, 오셨습니까? 아, 안녕하세요 아, 여기 옆에 사무실을 좀 볼 일이 있어서 아, 저, 그, 일로 와봐 어 어, 예 그, 저희, 우리 춘향전 같이 하는 친구입니다 예, 이번에 우리 공연 후원해주시는 곳 대표이셔 인사주이요 안녕하세요 아, 저 어떤 역할? 어, 그러니까 저, 그 몽룡이 같은 역할인데요 처음에는 몽룡이 같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몽룡이 같은 역할이긴 한데요 어, 으, 뭐 북 치는 애예요, 북, 네 북 잘 치거든요 아, 아 아, 저 가봐야겠네요 저, 그럼 그때 몽룡이 같은 역할 보러 갈게요 네 대표님 아, 배 아파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말하면 딸기 우유를 건네줄 수줍었던 웃음을 기억해 안 뻔해 아, 감기 마요 안 지저보기 안 query 아 안 돼 이제 뵙 어으 다시